한글자막 by 한효정 영국, 독일, 스페인, 호주 등 세계 19개국 판매 브랜드 세계가 사랑하는 글로벌 브랜드 톰슨 TV, 냉장고, 컴퓨터, 대형 가전에서 블렌더, 커피 머신, 에어플라이어 등 주방 가전에 이르기까지 모든 프렌치 감성과 가치를 담은 톰슨 제품들 기술을 통한 진보, 디자인 혁명 생활의 혁신을 선도하는 글로벌 브랜드 톰슨 120년 역사의 프랑스 톰슨 세계인의 사랑을 받은 글로벌 브랜드 톰슨 120년 이어온 기술의 진보, 프랑스의 자부심 톰슨 다림질은 기본, 살균, 세척의 주름까지 다리미와 스팀 에어의 스타일을 더한 스피드 스티머, 톰슨 킥스타일 스티머 콤팩트하고 세련된 디자인 가벼운 무게, 한 손에 쏘, 탁월한 그립감 1500W의 강력한 힘으로 파워 스팀 스팀 분출 시 뚝뚝 떨어지거나 흐를 걱정 없이 파워 스팀이 섬유에 침투 주름을 쉽게 쫙 다림질을 쉽고 빠르게 99.9% 살균 기능, 세척 기능까지 구운 스팀이 언제나 상쾌하고 깔끔하게 약 30초 만에 분사되는 스팀 짧은 예열 시간 연속 분사는 기본 연속 분사 스위치로 더욱 편리 3단계의 강약 조절 대용량 물통으로 넉넉한 사용 시중에서 파는 페트병에 연결해도 OK 접이식 손잡이로 가방에 쏘 물병에 연결해서 여행지 출장지에서도 OK 파워 스팀이 스타일을 창조하다 톰슨 퀵스타일 스팀머 톰슨 퀵스타일 스팀 다림이 스팀 입자가 그었던 주름도 쉽고 빠르게 강력한 파워 스팀으로 깨끗하게 구운 스팀으로 99.9% 살균 기능 바지 주름용 클립으로 칼주름 완성 펑스타일러로 스타일하다 스팀 스파 스팀 스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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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